한국사회의 역사 한국사회의 역사 빠릇조작 말고 여름 근데 여름도 안 돼 여름은 이미 여포가 지금 둘러싸여 있을텐데 중경은 충성을 낳고 공포는 반란을 부릅니다 세심하지 못한 지도력은 불만을 만들고 이는 다시 분노로 그리고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주군께서는 백성을 통제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복종시대 그 후엔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적들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아군이 성 안에 보이된 상황이 계속 의지되진 않을 것입니다 적들은 성을 직접 공격하거나 보급을 차단하여 아군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반드시 적을 격퇴해야 합니다 구원이 없다면 죽음뿐입니다 적들이 많고 전쟁의 혼란은 널리 퍼져야 합니다 이거봐 아 싸고 있잖아 쌈싸기다 쌈싸기 들어오기 전에 쳤어야 되는데 새로 해도 잠깐만 새로 한다고 치면 만약 장안을 안 먹으면 이렇게 이렇게 진출하거나 촉을 먹는 입촉이야 방법은 입촉밖에 없어 여기를 못가면 이렇게 가서 공손천하고 원소 먹던가 여기 틈바구니로 장안 빼고 장안만 안 먹기도 힘들고 장안만 안 먹기도 힘들고 한 중까지 먹어도 돼 한 중까지 먹고 어차피 입촉할거면 장안이야? 장안 원래 돈 많이 버는데 지금 막 다 불탔잖아 이거 아무것도 없어도 662원이야 광산 하나에 다 불타는데 한 중이 1200 안 중이 1600 공성이 1700 공성이 1700 우위가 53원 인구수만 많은거지 아 원소가 제일 문제야 아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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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소 새로운 소식을 가져와라 장안을 버리면 이 몸의 무혜는 일기당천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나 나가지지도 않아? 호의라 나가지지도 않네 공성상태라 이렇게 해서 후퇴해야 돼 후퇴해도 안 돼 아니 공성전이 안 된다니까 식량 끊기면은 그냥 바로 뺄게요 공성전 그냥 기다리면 공성전 코에이 삼국지 생각하고 공성전 생각하는데 여기는 식량 차단 지금 차단하고 있는거 아니야 쟤네 포위하고 안 들어와 쟤네 절대 토탈워크 시스템이 그래요 이게 니가 나와라 이거야 자 여기 둘러싸고 식량 차단하고 보급 차단하고 굶어 죽을 때까지 안 들어와 공성전은 무조건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햇빛을 듬뿍 쥐어보거라 으응 외교 마지막 협상 카드 화친 24 이게 최종 마지막 방법이다 화친이 흑마 하나 주면 흑마 하나 주면 4개 밖에 못줘? 뭐 계속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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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4개 화친만 해도 이씨 아니야 어차피 줄거 장안을 줄까? 장안을 주고 장안을 못 줘? 교환할 수 없대 교환이 안 돼요 비싼거 다 도배해도 비싼거 다 도배해도 그래봐야 4.3 6.2 축량 공급 3.8 주기적인 지불금 열턴 동안 천원씩? 699원 열턴 동안 7,000원 7,00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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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나온다 더럽다 진짜 이 많은 애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 비굴하고 20,000원 10,000원 10,000원 비굴하고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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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주세요 이거 수리좀 하게 가주세요 10,000원 제발 우리 내 땅에서 나가주세요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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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10,000원 100,000원 저기 혼자 잘 맡고 있었는데 제가 혼자 와버렸네 내가 얘 털었었지 수성으로 막았었지 아 근데 지금 이게 뺏긴 상태라 아이C 이걸 봤네 아 미안해 간다 왜 일로 쭉 들어오는거야 그냥 막 자리 잡아놓으려고 그러나 미리? 어? 아니 지금 못 자르지 상업 수입 쓰읍 사마의 만족 하아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라 여기가 애매한게 여기가 방어가 되게 애매한게 여기가 강이 있거든요 요 라인을 방어하려면 여기서 한명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한명이 있어야 돼 얘네들이 일로 강을 타고 와서 이쪽으로 다 와버리면은 여기서 방어하던 애가 일로 돌아가려면은 거의 뭐 일곱예덟턴이고 강 건너가도 뭐 대여섯턴이고 방어가 그지겄네 그니까 여길 빨리 다 먹어서 여기까지 서하나 대도시 여기를 먹어야지 여기 방어가 좀 수월해지는 아니면 하동을 먹어 놓던가 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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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밖에 못가네 여기를 넘어가는 데 오래 걸려 하아 이 여포는 자신만을 믿는다 영 onto 두개 땅 뺏겼는데 식량 마이너스 안나서 다행이다 국거도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이에요 한중도 꽉 찼구나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네요 식량이 한중이 지금 130만 꽉 찼거든요 승급을 해버리면 환순 동소 뽑을만한 애가 없어 파서 좀 있으면 아닌데 파서 플러스 20인데 괜찮은데? 이정도면 안나오지 그대를 위협하는게 아니요 불가침 협정 야 내가 지금 니네 지금 송 때문에 짝이나 죽겠는데 너까지 지금 내가 해줘야겠냐 아 119 절대로 하시 내가 무슨 동네 북단이고 추석 추석이군요 아 에잇? 아씨 황건이씨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동 준비 세 턴? 일로 오면 무기를 틀어라 무기를 틀어라 이동 준비 무단 침범하고 있습니다 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거 여포 왜 이래 흐흐흐흐흐흐흐흐 2233 송공국의 불가침? 군관달구 구장산술 군사전문가 와 이건 좀 아닌데 어차피 지금 화친이니까 열터는 괜찮잖아 도의를 중요하게 생각할텐데 설마 화친해놓고 뒤통수 치진 않겠지 뭐야 그냥 위임해도 될 듯? 그냥 이건 일어난 한 사람 2933 나는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네 근데 죽질 않았어 안죽었어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한다 행군하라 남의 땅 무단으로 침입 중 남의 땅 무단으로 침입중 내 땅도 아닌데 왜 내 땅으로는 못 오는거야 9개의 선물 다른 세력의 구석을 하사 받았습니다 마등 나이 꽤 되죠 주목 이제 바로 쳐들어갈꺼야 전화를 위해 조금 있으면 바로 쳐들어갈꺼야 그럴 수 없다는게 안됨 안됨 3,700 3,700 3,700 한말 1안월 하고 동패선하고 염련나갈때 됐네 12 거기 나갈때 됐어 안정에 세금증수가 있었었죠? 뭘 있었네 내가 보겠지? 농지 축사 공구가 있으니까 관청 관청이 날 것 같은데 관청이 날 것 같다 2700 왜 넘어오지 또 썩들? 교역을 통해 함께 성장합시다 동네북이야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 동네북 또 들어와 아니 기껏 여포 보내놨듣만 아무런 위협도 안될테니 모두 풀어줘라 이씨 광덕과 마초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진짜 자 다시 가야되잖아 개구생하군 진짜 부들부들이다 진짜 모르겠어 모르겠어 못 볼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턴 몇 턴 남았지? 아 질서가 이거 때문에 세 턴 이거였구나 그럼 이거 10 내려가면 문제가 생기겠네 여기 2 플러스 2 플러스 5 여긴 마이너스 5 되는 거고 7 어 문제가 생기네 아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지금 몇 턴 남았죠? 직감을 따르라 망설이지 말 한 놈이 이거였어 아이씨 강종 약탈로 가고 마등은 전화를 안정시키리라 마등은 아 내가 지금 저거 말박목지가 하나 없어져갖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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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는 건 안 돼요 부대는 한번 거기 소속되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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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뚫어야 되는데 이걸 뚫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저게 있어야 농업이 발전이 돼서 아이씨 안 된다 이게 왜 들어왔지 불가능하다 거부한다 불가능하다 열과 성을 다해라 전장으로 전진하라 뭔 짓을 하려고 전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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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서 대기타네 4명 안가고 이것들 이게 턴 끝나면 바로 들어오려고 대기타는 거 아니야 그래 끝나면 보자 끝나면 여기 바로 두 개 다 먹고 여기서 지금 여포 매복질 가고 마등하고 마초로 쓸면서 내려올 거야 유비만 잘 막아주면 그동안 한 부대만 더 남쪽 막아줄 한 부대만 더 결혼 정년기입니다 마속 결혼 정년기입니다 마초도 결혼 정년기인데 36시면 아직 괜찮네 결혼 안해도 돼요 결혼을 꼭 해야 돼 할 사람도 없는데 결혼 이게 뭐 없어 제안이 해봐요 만나서 반갑서 혼인할 만한 애가 없다는 거지 사이도 나빠서 어차피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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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나눠 봅시다 좋은 하루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분명 내 시간을 낭비하러 온 것이겠지 또 당신인가 채영하는 거 보고 방금 질렀는데 토탈어 하나도 안 해본 뮤비에게 티 좀 줘요 한명이 있긴 있어 황보여 오수 스무살 한번도 안해보셨으면 처음에 엄청 짜증나더라도 참고해야 돼요 해당 인물은 아군 세밀하게 머무를 것입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한나라잖아요 하필이면 한나라야? 왜? 사고 많은 애들 중에 얼른 끝내지 그래 그래 말해보라 들어오시오 얘기 좀 나누지 좋소 원하는 게 뭐요? 꼭 대화를 해야겠는가? 사모폐월 마초가 싫어할 것 같은데? 절대 반대 3.7 절대 반대 마초인데 지금 어후 식말 에이 혼자 살아 인생 뭐 이씨? 뭐 있어? 혼자 살아 혼자 살아 혼자 살아 아 아 저것들 진짜 여기서 수경하려고 그러는 거 아냐 이거? 이거 허져 이거? 이거 허져 이거? 은밀한 척자야 수경각인데 이거? 안 돼 지금 여기 얼마 남았지? 몇 턴? 네 턴 네 턴 뒤에 시작이야 다시 시작이야 오기를 틀어라 에이터님 이거 다 안 찰 것 같은데 적을 정복하여 평화를 이루리라 질서를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라 너무 적게 차네 본능적으로 행동 병정을 열겠다 네 아니 건병이 있어야 돼 건병이 이정도면 됐어요 건병이랑 창병이 두 부대씩은 있어야지 이제 공공질서 어? 마이너스 1 식량? 한일이 났어 세트 수업 세트 수업 세트 수업 석 식량 생산 플러스 백 마 Advice 세트 수업 세트 수업 불교 세트 수업 세트 수업 스마트 수업 세트 수업 세트 수업 세트 수업 세트 수업 네 소독 이 세트 수업 이 엉 디디디 일단 옆으로 나와서 기꺼이 감정을 파겠다 거부하겠다 올 거 같은 거 보이면은 미리 가서 먼저 허적 쳐버리면 되니까 괜찮아 먼저 쳐버리면 돼 사는 모든 것을 내려다본다 여기서 매복이 왜? 뭐가 문젠데? 얘 몰라 매복인지 걸려도 그만 안 걸려도 그만인지 뭐가 문젠데? 알고서 얘기하는 거야 뭐야 어차피 요 라인 타고 오는데 경화를 보장하겠소 Ku's n Ku's n